지난 7일 오후 노현송 강서구청장이 질병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강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. 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자격으로 백신을 맞은 노현송 구청장은 백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전 구민 예방접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접종에 동참했습니다. 한편 강서구는 2분기 접종이 시작되는 오는 15일 강서구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오픈하고 구민들이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.